좋아요 구독 유레카 종목 지금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유레카 종목 공개합니다 1 2 3 유레카 네 오늘의 유레카 종목 대주 산업으로 가지고 와주셨네요 자 오늘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슈로 좀 상승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인 것도 있는데요 어 지금 추석 이후에서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뭐 라면 가격도 저번에 한번 올렸는데 또 올렸고요 우유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채소 가격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나라 태풍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뭐 가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이상기온 때문에 그렇죠 가뭄과 뭐 홍수와 그 다음에 뭐 열대 뭐 이런 여러가지 이제 이상기온들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농작물들이 뭐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뭐 병도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에 맞게 그 온도가 있을 텐데 그거가 아닐 때에서는 병충해에 많이 시달리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제 기사를 보면은 사료가 비싸가지고 어차피 이렇게 농사를 지으나 저렇게 농사를 지으나 가뭄으로 다 죽을 건데 뭐하러 농약 지고 저기 뭐야 비료 주냐고 안 준대요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들은 아예 그냥 비료 사료를 어차피 비싸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어차피 잘 농사 잘 지는 어느 정도 해놔도 태풍으로 가뭄으로 홍수로 다 사라지니까 다른 나라들은 그냥 비싸서 사료도 안 비료를 안 쓴답니다 사료가 아니고 비료를 안 쓴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확량들이 전 세계적으로 극감을 하죠 그러면은 계속 가격은 올라갈 거고 그러면은 이제 비료 가격도 올라가고 농작물도 계속 올라갈 거고 근데 얘는 이제 사료주의인데요 어쨌든 뭔가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도미노 형상으로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채석 가격 올라가고 고기 가격 올라가고 라면 가격 올라가고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등등등 싹 다 올라갈 텐데요 그래서 지금 대주 산업을 얘기하는 것도 일단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오늘 우리나라 돼지 농장 강원도 춘천에서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일부 사료 관련주들이 이제 급등을 하는 뭐 그런 상황이 기사가 나와서 이제 움직인 것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유럽이 옥수수 수확량에 급감을 했답니다 근데 옥수수 수확량에 급감을 하면 일단 사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옥수수를 많이 섞거든요 많이 섞는 이유는 싸기 때문에 그건 옥수수가 이제 없어가지고 비싸버리게 되면 다른 걸 대체해야 되는데 거기다 쌀 받는 수는 없잖아요 쌀이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옥수수가 제일 싸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양도 많고 어쨌든 옥수가 제일 싸서 했는데 이것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확량 급감에 따르면 아마 사료 가격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 사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돼지고기가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 기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도대체 줄어들 생각이 올해에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김치도 지금 인터넷에 보니까 인터넷은 다 씨가 말랐고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6천 원짜리였던 배추 한 포기가 지금 만 3천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죠 다 지금 시중에 팔고 있는 배추 가격도 3천 원, 4천 원씩 다 올랐고 근데 이게 시작이에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고 내년에 안 올라갈 거 같아요 올해 벌써 농사 전 세계적으로 다 망쳤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망쳤대요 그런데 이게 작년, 재작년 쟁겨놨던 거 저장창고에다가 냉동고에 저장했던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파먹고 다 없다는 상황까지 이미 작년하고 올 초에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 그래서 무조건 공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걸 망쳐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서도 음식난이라든지 식량난들은 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 관련주 대주산업을 가지고 나온 거니까 차트를 보면 바닥에 있어요 한 번은 이슈가 되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들이 이제 실리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2,9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공략하다 보면 뭔가 식량난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먹고는 못 사니까 그래서 뭔가 이슈가 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올해든 내년이든 다시 한 번 시세를 분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정시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2,4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